How bad do you want it? 넌 얼마나 절실하니? 너의 사랑이 너의 음악이 지금의 분노와 증오를 삭히며 일어설려는 의지. 넌 얼마나 절실하니? 너의 친구가 너의 부모가 내가 처한 환경과 괴로움 고독과 고뇌 속에서 보아온 빛. 넌 얼마나 절실하니? 그래 넌 얼마나 절실하니? 병마와 싸워 이겨내려는 것이 모든 것은 태도가 중요한 것. 내가 보고 있는 지금 그것.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. 넌 얼마나 절실하니? 지금의 사랑이. 넌 얼마나 절실하니? 지금의 음악이. 내 앞에 놓인 술장과 내 곁에 친구가 넌 얼마나 절실하니? 지금의 힙합. 시기와 질투 속에 피어난 마음 난리. 뜨거운 눈물을 흘려보았니? 돈 500원이 없어 걸으며 삭힌 것. 돈에 대한 절실함. 명예와 사랑에 대한 진실함. 지켜야 하고 지켜내고 싶고. 이겨야 하고 잡아야 하며 숨기고 싶고. 꼭 눌러야 하며 대세기고 곱씹으며 무딘 칼날의 나를 서게 한 장본님. 증오에서 삶으로 반영이 된 난 너무도 절실해. 이 음악이. 나의 친구와 형제가. 전쟁이 끝나면 병원 속에서 난 투구권을 졸라매리라. 뜻을 세우면 반드시 이루리라. 이것이 내가 사는 방식.